아이씨 쟤 왜 저러냐? 아 올라올 것 같은데? 너 이 지구에서 쟤 맨날 보고 사는 거야? 응 아 피곤하겠다 씨 난 이렇게 찍어도 귀엽고 이렇게 찍어도 귀엽네 저 어떤 사진이 제일 귀여운 것 같아요? 야 너 내가 내 앞에서 귀여운 척 하지 말라 그랬지 전 귀여운 척 하는 게 아니라 귀엽게 태어난 건데? 야 너 그렇게 까불다 맞으면 안 아프냐? 죽어 진짜 어? 지옥 가고 싶어? 아니 천장 갈래? 어디로 갈래? 어? 저승사자 만나게 해줘? 야 진짜 죽일 것 같은데? 야 그래서 천국이야 지옥이야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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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와이리 시끄럽습니까? 조현이 좋아합시다 어? 보건 쌤도 계셨네요 아아 오늘도 여전히 아름다우십니다 어? 멋쟁이 라바쌤 오셨어요? 예? 멋쟁이 라바쌤이요? 네! 라바쌤은 키도 크시고 멋있으시잖아요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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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? 보건 쌤이 오늘 뭐 잘못 짜셨나?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 1지구 보건 쌤이 아니고 2지구 보건 쌤이었구나 응응 1지구 보건 쌤이랑 저랑 헷갈린 거예요? 내가 훨씬 더 귀여운데 보건이 삐짐 하하하하 아 우리 1지구 철벽 보건 쌤도 2지구 애교보건 쌤처럼 내를 좋아해주면 얼마나 좋을까 라바쌤 근데 라바쌤은 집에 혼자 살아요? 예 혼자 삽니다 그래요? 잘됐다 그럼 오늘 밤에 저 좀 재워주시면 안 돼요?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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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뭐야 보건 쌤 나랑 같이 발가락 쌤 집에서 지내고 있었잖아 도망가는 거야? 구구 쌤이랑 발가락 쌤은 너무 더러워서 같이 지내기 힘들단 말이에요 하하하하 그리고 제가 볼 때 두 사람 뭐 있는 것 같아요 에? 아니 있긴 뭐가 있어요? 야! 아니 왜 네가 화를 해? 어? 맨날 거 내가 화내야지 아니 기분 나쁘니까 화내지 너처럼 성질 늘었고 몸도 더러운 애랑 내가 뭐 할 때인지 말이 돼요? 야! 그만! 아이쿠! 어? 미쳤들래? 아 좀 또 하고 그래 또 또 또 아아아 야 머리부터 잡지 마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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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악! 아이고 촉진 사나는 거 좀 앉아요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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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! 이렇게까지 부탁하는데 이만 재워줘라! 그러면은... 알겠습니다! 오! 들어줬다! 들어줬다! 보건 쌤, 잘해봐! 어? 하! 아! 씹어봐! 아! 떨어져! 에휴, 저 비운 척한 거 폴빙 씨라... 아... 어이... 어이... 보건 쌤, 조금만 옆으로 떨어져 앉아주시면 안 됩니까? 왜요? 전 라바쌤 보고있고 싶은데... 아이, 뭐... 제가 뭐 잘생기기라도 했나 보죠? 하하하하하하... 솔직히 잘생기진 않았는데 뭔가 재밌게 생겼어요! 음... 아, 그래요? 네! 얼굴이 이렇게 긴 것도 재밌고요! 눈과 눈 사이가 이렇게 뻥한 것도 재밌어요! 왼쪽 눈에 사는 요정이 오른쪽 눈 마을에 놀러가려면 10밤은 자야 될 것 같아요! 하하... 그... 그렇습니까? 하하하하... 어... 어이... 어이... 어... 와이라십니까, 보건 쌤! 왜요? 라바쌤은 여자친구 있어요? 아... 아... 제가 사실은 일지구의 그... 철벽 보건 쌤을 좋아합니다! 정말요? 근데 왜 안 사겼어요? 아아... 크으으... 철벽 보건 쌤이 제 마음을 안 받아줍니다! 크으으으으으으으... 왜 그러지... 크으으으... 그... 잘 모르겠습니다! 근데 제가 철벽 보건 쌤한테 이런 말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! 그... 여자로서 어떤지 한번 들어봐 주실 수 있습니까? 네! 들어볼게요! 보건 쌤! 저한테 마취 주사 한 방만 놔 주실 수 있습니까? 어떤 주사냐고요? 아, 나고 뭐예요? 아.. 아.... 때리지 마세요! 때리지 마쓰! 아아... 아... 아아... 아... 아아 왜 그러세요? 아, 아... 아... 제가 철벽 보건 쌤한테 이렇게 하면은 막 때리곤 하셨거든요. 아! 제가 이... 스커리 드가시고... 네? 전 사람 안 때려요! 그리고 이렇게 귀여운 라바쌤이 때릴 때가 어딨어요. 아... 아... 그렇습니까? 저 두 사람의 다정한 모습을 보니깐 나도 우리 일지구 갬성이가 더 보고 싶구먼 라바쌤 그럼 약속대로 저 오늘 라바쌤 집에서 재워주세요 아 예 알겠습니다 가요 쌤들 내일 뵐게요 와 봐 잘 어울리는데 잘 어울리긴 뭐가 잘 어울리냐 우리도 빨리 집에 가자 아 잘 어울리잖아 야 그러지 말고 우리 집에 가서 레슬링 볼래 봐야지 당연히 나 조슨아 랩니오턴 알키 오구제 랩니오턴 파이파 끼리끼리 잘도 노는구먼 라바쌤 철벽 복원쌤이 발가락쌤은 착한 일지구 구글쌤이 보고 싶지도 않은 건가 나는 우리 갬성을 보고 싶은데 안 되겠어 이대로 있을 순 없어 재밌어 재밌어 야 저 기술 되게 아파 보이는데 야 내가 너한테 한번 해볼 테니까 아프지 말아 해봐 해봐 아 아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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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예스 야 이 기술 애들 써먹어 오 나 도두 잔티 써먹어야지 나나 던졌어 재밌다 꺾었어 제대로 꺾었다 야 야 근데 너 일찍 운구 쌤 좋아하지 아 또 그 얘기야 너 그 레슬링 재밌게 보고 있는데 초를 쳐 아니라고 그랬잖아 에이 좋아하잖아 내가 그때 일찍 운구 쌤 못 입고 너 욕한 척 했을 때 거의 너무 올빨 했잖아 아니라고 아니라고 좋아하지? 안 좋아해 좋아하지? 안 좋아해 좋아하지? 안 좋아해 안 좋아하지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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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갑자기 배가 아파 야 나 똥 좀 싸고 올게 아니 야 너 휴지 한 칸도 쓰지마 너한테 줄 휴지 없어 야 왜 일찍 운구 쌤한테 주려 그러냐? 야 너 나한테 줄게 아이씨 저게 진짜 아이씨 낚여가지고 저기 발가락 쌤 오랜만이예요 아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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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발뺌 할래? 너 옷장에 있는 1지구 99샘 옷 입고 또 장난치는 거잖아 아이씨 아이씨 장난이라뇨 저 1지구 99요 발가락 쌤 우리 진짜 오랜만에 만났는데 반갑지도 않으세요? 아 이게 장난하나 아이씨 왜 이러세요 일어나 일어나 야 인정해 안해 너 1지구 99샘이야 2지구 99샘이야 아니 1지구 1지구 야 너 왜 반격 안 하냐 어 아까처럼 맞짱 뜨자 그래 어? 뭐야 왜 안 일어나 야 야 너 설마 진짜 일지구 구구 쌤이에요? 제가 맞다 그래 쪘냐고 어떻게 된거지? 박공주 쌤이 이 지구의 숨을 혼란 바울에 찾아내서 저를 다시 일지구의 숨을 보내주셨어요 진짜요? 미안해요 일어나봐요 아 아픈 데 없어요? 잠깐만요 어머니 좀 흔들리는 거 같은데 어떡하지 보건쌤도 그럼 다 돌아온 거예요? 네 그러면 원더고구메 좀 힘써서 맞고 그러지 저도 갑자기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없죠 미안해 미안해 아 나가 가 갑시다 아 진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